무도 태권도로 거듭나기 위한 개갈쭉 이론에 이어 이번 장에서는 전통과 동작의 원리, 전통의 문제점, 동작, 표현, 역사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전통 무도 태권도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가라다에서 왔다 아니다 우리가 발전시켰다 하는 논리 이전에 이러한 시비에 대한 전통 무도의 진실성과 신빙성에서 오는 전통에 대한 불신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 방법이나 연구 과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철학, 정신, 원리, 이론 등 근원적 뿌리에서부터 문화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통 무도 태권도의 동작 수련은 전통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원리와 이치에 의해서 표현되는 행동으로써 이러한 동작의 수련을 통해서 전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더 세밀하게 접근하여 보면 우리의 정신과 정서와 간습을 나타내야 하는 동작 체계에서 가라데이 도입에 따른 남의 동작 원리, 이론, 수련 방법 등이 나타나고 운용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무도 태권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태권도 수련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된 부분은 실제 수련하고 있는 수련 동작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통과 비전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해 해설을 통해서 경계해야 된 현 태권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진정한 전통 무도 태권도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수를 통하여 들어온 동작 수련 방법이 우리의 전통에 어떤 영향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실제로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 동작들이 수련 체계에 비춰볼 때 형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틀의 형태로서 수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작 원리와 동작 수련 방법은 태권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도 전반에 스며들어 전통 무예의 이름으로 수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동작과 몸놀림이 전통 무도의 의미에 부합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전통 무도로 수련되어도 무방한가? 몸놀림의 이론과 수련상의 원리가 맞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러한 동작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 우리 전통 무도의 행동체계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동작의 성격이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련 동작 체계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면 현재 경기화된 태권도의 수련 동작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변형되거나 다르게 전수될 수 있는 것으로서 더구나 다른 곳에서 전해온 것으로서 잘못되었는지 옳은 동작인지의 확인 여부도 불투명한 동작으로서 끊고 자르고 당기고 하는 절적인 의미의 강적인 의미로 수련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경기화된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 무도 태권도로서의 형식과 틀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와 이론이 없다고 해도 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수련되고 있는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 동작에서 겨루기, 즉 발차이 기술을 제외한 손동작, 예를 들면 기본 동작 및 품세 등 어디까지 남의 나라의 환경이나 정서에 따라 변화된 수련 동작들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정립된 동작인지 모르고 수련했고 전수한 것입니다. 현재 태권도 수련 동작들은 남의 나라의 환경이나 정서에 따라 변화된 수련 동작들로 우리에게도 타당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잘못 던달된 원리와 이론과 수련 동작들 그리고 몸놀림이 우리의 전통과 전통 무도 태권도로 인식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정서, 몸놀림 등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의 현실성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뜻과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동작의 수련으로 동작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므로 태권도 수련의 의미를 상실하여 신체적인 동작만을 중점으로 즉흥적이며 인기응병적인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신체의 변화에 의한 기술의 응용에 한계를 가져오고 정신과 신체의 단련에서 오는 이득이 빠진 수련으로 흐르고 고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은 형식적인 동작만을 수련하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동작의 이치를 알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태권도의 근본 바탕과 세부적인 이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는 전통 무도 태권도라고 표명하면서도 정작은 전통과 무도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한 수련으로써 현재 태권도가 전통 무도 태권도로서 전통의 원리나 무술의 원리적 측면에서 수련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련을 통해서 전통의 원리나 무술의 원리적 측면이 태색되고 상실되는 것으로 전통 무도 태권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작에 나타나는 정서의 표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민족성과 정서와 표현이 다르면 표현과 동작의 수련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 동작은 환경과 민족성이 다른 타국 즉 일본 무술에서 영향을 받은 수련 동작인 만큼 정서적 표현, 몸놀림, 수련 동작들이 우리의 정서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에서 몸놀림으로 나타나는 동작 표현은 신체 전체의 움직임에서 연결성이 없는 끊어지는 몸놀림 형태로 수련되고 있으니 이것은 타 민족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정서의 흐름에 따른 동작 표현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정서나 동작이나 몸놀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하는 동작에 내 동작과 내 동작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고 이는 우리 고대 사회에서 우리에게서 전해져간 것이니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현 태권도 동작들을 우리의 전통이 배인 동작으로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펴며 동일성을 부여하지만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잠시 거론해 보겠습니다. 문화는 환경과 민족 정서에 따른 변화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된 발차기를 제외한 태권도 동작들은 타국의 문화에서 발전한 형태로서 우리의 문화로 보면 변질된 문화의 형태가 태권도 동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뇌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가 강가했던 부분으로서 타국의 문화 형태가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다른 환경에서 생기는 과정이나 민족 간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된 부분이 우리의 정서적 표현이나 몸돌림과 상충되어 이질감을 형성하고 계류를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에서 발차기 동작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에서 우리의 정서적 표현이나 몸돌림과 상충되는 동작들이 수련되고 있는 점은 전통 무도 태권도라고 주장하는 데 많은 모순점을 가지게 합니다. 셋째로 역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태권도의 역사에 있어서 가라데 동작의 개입이라는 관계로 가라데 동작을 표절 내지는 수용한 동작이라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고대 역사와 관련하여 고유며 전통무에라 일컬으며 마치 상국시대부터 전해온 것이냐 5천년의 역사와 한국적 얼이 들어있는 전통무술이라는 해석은 고대와 현대의 연결에서 억지와 무리가 따르며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보며 이것이 태권도 역사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각 민족의 고유무술이라는 것에 입학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무용총의 근강마퀴를 태권도의 근강마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모든 무술에서 근강마퀴를 자신들의 동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몸통마퀴를 놓고 볼 때 무술이라는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체계적으로 몸짓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때 각 무술에서 위험요소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통마퀴를 볼 때 5천년 전에 창안된 무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현대에서 창안된 무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통마퀴란 하나의 몸짓을 놓고 볼 때 5천년 전의 무술이나 현대에서 창안된 무술을 같은 무술이라고 봐야 하는 명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로 말로 말하면 무술이란 거슬러 올라간다면 모두 한 계통이라는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무술의 본래 자국의 전통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은 다르지만 앞에서 거론한 전통의 의미에 입각한 민족 정서가 내포된 동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무술들을 전통무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태권도가 민족 고유의 전통무에로 전통을 계승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동양권으로서 고대사부터 교루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는 우리의 전통과 일치되는 면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서 양생되거나 전해온 동작이 아닌 근대사에 들어와 우리 역사에 개입된 남 즉 일본의 가라데이 동작으로서 우리 바탕에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동작이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태권도의 각 동작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각 동작이 갖는 몸짓 표현과 정서의 본질이 우리 정서와는 사뭇 다르며 원리 측면에서는 원리가 없는 틀에 틀에 의한 동작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와 관련 지움으로써 역사와 전통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우리 전통으로 연결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통무에대 태권도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작에 대한 근본이치도 모르고 환경과 정서에 따른 표현과 수련 동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을 역사와 연결하여 우리의 전통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수련 동작들이 우리 정서와 전통 사이에서 오는 모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 동작들은 해방 후의 각 계열 간 창립 과정과 창립 원로 간장님들의 경력이나 무력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전통과 실체의 다름이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사실인 척하는 것은 진실의 결여이며 거짓 수련으로 순수해야 할 우리의 전통 무예 태권도에 가라데라는 굴레를 씌워 이뤄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생적 결점을 남겨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도 태권도의 원리와 우리 전통의 유지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태권도에 있어서 전통의 실체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시작합니다.